1. 호세아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유아스의 아들 요로부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요호와의 말씀이라 요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요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마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요호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요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제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낳은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리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여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늦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요하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일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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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